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아니야 이거? 바쿠드 나아니야? 어 맞아 너 맞다. 오케오케. 아 광주님 반갑습니다. 자리빨이 있냐? 1시랑 7시랑? 블루스톤? 모르냐? 저그전은 1시가 좋지. 저그가 1시가 좋으니까. 토스전은 아 근데 7시가 7시가 좀 안좋은것 같긴해. 왜? 토스도 돌악해지않아 이거? 모든 동력이 돌악해졌대. 봐봐 돌악해잖아 지금 봐봐. 어 이거 테란도 돌악해졌대. 테란은 서프라나 지금 내잖아 여기다가. 테란 안돌악해지지않아? 나 7시도 잘 캔다 마인드인데. 아 진짜로? 아 이제 잘캐나보다. 어 뭐야 토스가 오히려 7시 튕기네. 미네랄이. 어 뭐야 튕기. 아 알겠습니다. 초른빈님. 맨 밑에 미네랄 튕겨. 토스 뭐야. 어 뭐야. 좋네 제욱이형. 어 좋은데. 어 좋은데. 밑에 이거 튕기네. 오 좋아. 저그처럼 튕기네. 어 그니까. 어 두개 튕기네. 하나. 어디 어디. 맨 위에 튕기지 않냐 여기. 미네랄. 맨 위에. 토스는 안 튕길걸. 테란은 튕기지. 그치 테란은 튕기는데. 어 아 7시 프로토스 잘 캔대. 맨 위에 튕기지 않냐. 토스도. 이제 튕기겠다. 지금 제욱이형이 C 누른거 같은데. 아 근데 자원 모이는게 다르다. 조금씩 빠르네. 어 안 튕긴다. 어 조금씩 빠르네. 와 이게 튕기는 차이가. 이때니까 여기. 테란은 다 잘 캐지 않아? 일국시나 한시나? 어 테란은. 어. 조금 잘 캐는 편이긴 하지. 저그가 제일 예민하지. 그치. 병구형이 좀 안전하게 하네. 전쟁게이트 서치하고. 좋아. 그니까. 야 이거 밑에 튕기는거 개꿀이다. 어? 투게이트? 투게이트. 투게이트. 투게. 이거 투게. 그거다. 멀티빌드네. 투게. 나빠가면서 멀티먹는거. 아마도 네크스. 먹으면. 그거. 제욱이 형이 한번 했던거 같은데. 저번에. 자 일단 여기 원겟 파일럿. 원겟 파일럿. 아. 정우 형이 위트 바뀌어서 아쉬워했어. 그러면 일곱이 왔네. 정우 형이 약간 그런거. 아니 아니다. 우리 좀 그만해. 진짜 예민해 하거든요. 정우 형이 좋다고 하면 진짜 차이 큰거야. 메노 파일럿. 아. 아. 매파. 아. 근데. 근데 이게. 여기는. 아 지금 테크트리가. 아 투게 따라가네. 투게이트 따라가고. 음. 투게 따라가고. 오. 메노 파일럿 하나. 오. 비비네. 야. 병구 형 뭐야. 어. 잠깐만. 오지게 비비네. 잠깐만 안돼. 근데 이러면은. 이거 메노 파일럿이 이득 아닌가. 아닌가. 어. 하나 더하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해도 질러 두마리 있어갖고. 오. 근데 잘막았네. 뭔가 병구 형이. 대처가 좀 스무스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쪽. 근데 넥이 빠르다. 여기가. 그렇게. 게임 봐 인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 아 진짜. 와. 자원이. 배기 차이 난다고. 어. 이러면서 여기는 또 괴롭힐 수 있잖아. 여기. 그렇지. 오. 오. 제대로 지었네. 아깝네. 아 제대로 지었네. 까비까비. 멀티 빠르고 뭐 살짝. 비슷하네. 음. 가스. 가스 안 짓나. 가스 짓고. 가스 짓고. 가스 짓고. 와. 3 질 대 3 질. 가스 짓고. 제욱이형이 인구 수가 많다. 더. 프로브 차이 나는 거 같은데. 프로브 차이. 인구 수가. 똑같은 빌드인데. 앞서네. 응. 그니까. 여기는 한부대 반. 딱 한부대 반이고. 병구형은. 그러니까 질러도 딱 세마리인데. 이제 네 마리 찍었고. 코어가 좀 느리네. 제욱이 형이 꾸준히 찍었나보다. 질러서요. 차이 안나네. 프로브가 차이가 안났어. 오히려! 야! 사이버넨틱스 코어 오히려 이렇게 지으니까 자원 이상하게 캐는데? 아 제욱이 형? 7시. 그냥 오른쪽에다가 지웠으면. 아까 되게 잘 캐고 있었는데? 튕기는 거 사라졌어. 사이버땜에. 나쁘진 않네. 못 캐진 않네. 어. 못 캐진 않는데. 느낌상. 아 지금 채팅창 오류가 있어가지고 채팅은 안보여요. 오늘 하루종일 이러네요. 자 이러면서 앞마다하고 똑같구요. 이러면 그냥 진짜 무난한 힘싸움 가겠네. 결국 싸움 거는 쪽이. 어? 질러. 오 제욱이 형이 좀 본격적인데? 오? 이걸 그냥 들어와? 그러면서 앞마당에 또 질럿 하나 간다. 이게 좀 난전 유도하는건데. 그니까 드라군이 떴는데. 근데 이게 막혀도 질럿끼리 어느정도 소모가 잘 돼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압도적으로 지면 안되는데. 드라군이 지원하는게 되겠네. 와 이거 큰일났다. 와 야 야 오질 그대로 살았어. 와 이거 큰일났다. 로보틱스 올라가고. 어 제욱이 형은 다 큰데? 심지어 또 빌드 갈렸네? 이게 또 프로브로 보겠다. 아 일단 뭐 드라군은 있긴 한데. 로보가 또 노로보라서 빠르죠. 왜? 왜 들어갔지? 질럿을? 그냥 난전 유도한거 같아 방금. 그냥 똑같은 빌드였는데. 뭐지? 제욱이 형은 좀 그. 여기도 아둔인데? 어 그러게. 뭐야? 로보 아둔인가? 로보 아둔이네 뭐지? 어 로보 아둔? 가스는 안파는데. 사업도 일단 서로 안찍고. 음. 이거는 그냥. 상대 다크 맞받아치는. 생각을 한건가? 그런거 같은데 일단 캐노나가 싶고. 여차하면 뭐 다크 드랍까지도 할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음. 질럿을 많이 찍네. 발질이야? 어 발질인가? 발질인가? 발질? 일단 질럿을 추가적으로 찍어서. 어 뭐야. 발질이네. 이거 리버 발질이네. 아 그러네. 리버 발질. 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늦게 찍잖아. 이러면은. 옵저버 안찍는거 아냐? 이 밀드? 옵저버 늦게 찍는 밀드잖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투다크 게임 터지는데 이러면? 그치? 셔틀리버 이후에 찍어도 옵저버에요. 엄청 늦어요. 그전에 이제 다크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빡세긴 한데. 이러면 괜찮다. 어. 한 타이밍이 빡세긴 한데. 이거를. 막기만 하면 이긴다. 올인이다 이거. 그치. 이게 지금 질럿이 많긴 하거든요. 아까. 질럿. 안 잃은게 너무 커서. 질럿. 벌써 8개. 다크 나왔고. 달려라. 다크로 썰자. 이게 포토로. 포토 한 4개. 한 4개는 박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왔을 때. 그니까. 지금. 옵저버 턴이 빚어 올라간다. 근데 옵저버가 좀 빠르긴 한데. 다크로. 피해를 주면서 이게 시간을 잘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벌어서.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다행이다. 다크 하나는 돌아가는 판단 진짜 좋다. 이거 질럿 썰리면 여기 질럿 홀드 받거든요. 여기다가. 그때 딱 그렇지. 다크 딱 본진 들어가고. 그렇지. 이제 다 의도파 아꼈어요. 이러면은. 빌드 대충 알잖아. 바람도 된거 바꾸고. 양쪽 나누면은 이거. 이거 막으면 이기잖아. 오케이. 병구용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가는데. 스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지가 관건이긴 한데. 이게 빡세이네요. 지금 타이밍. 진짜 빡세. 그러니까 이게 스톰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스톰업 안되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크루 이득도 많이 봐야 돼요. 어 잠깐만. 어 근데 리버 좀 빡세다. 스톰업 베있나? 75. 75는 데뷔. 오 스톰업 베있네. 오 셔틀 샷 잡았어. 잡았어. 일단은. 제발. 이거 막으면 된다. 지산분만. 악한 완성시키고. 질럿만 막으면 돼요. 이거 막을만해. 막을만해. 어 막을만해. 이거 막을만해. 와. 이겼다. 지금 양쪽에 일꾼 털리고 있거든요. 와.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막았다. 와. 잘하네. 진짜 팀플러 미쳤다. 팀플러 타이밍 진짜 미쳤다. 와. 타이밍이 진짜 좋았네. 와. 타이밍 진짜 좋았다. 방금. 유비영어 써보세요. 와. 이거 타이밍이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다. 타이밍이. 와. 와. 좋은데. 박수 박수. 이러면 또 나구나. 어. 갔다와라. 갔다와라. 와. 제국이 형. 아 제국이 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이겼다. 어. 쩔었다.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아니. 개뽀러기였어. 어. 셔틀리버 죽어가지고. 와. 와. 다녀올게요. 타이밍 진짜 간당간당했는데. 그러니까. 다행이었어. 진짜 다행이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파고야. 나만 이기면 된다. 이제.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그러ная depending. 에게? 에이? 엑이? 에이? 에이? 여어? 갖고 있습니다. 맛전출비 완료. 엑이? 에이? 에이? 우리 엑이? 영접을 내리실리시지요. 아으우 ellas seventy. 네. 예. receptive끝 접고 있습니다. 엑이? 네. 고맙습니다. 목표 2. 모짜렐라 바랍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 1단과 기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을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목표 2. 2021년 2월에 잠시 후 공격을 못하지만 공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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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호출하신 분은?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가신 부족한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미래가기 부족한 분 어디가 아프세요? 미래 가 Action 미래 다 먹으신 분의 악기 부족한 분 angled 퇴근하십시오! 2. 2. 3. 3. 3. 4. 1. 1. 1. 1.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방해 보이고, 놈이 전용 STP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3선을 포함한 부족하며 중심으로 Nokovya Stein donkey stehtIsisisisicokat.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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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access. 소진이,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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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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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으로 바이ào으로 보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이 jerzynнес 1Ż을 잃어면 다음 기절입니다! 러닝, 거기다! 하나, 하erme. 14번까지. 러닝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5번까지. 고맙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문화 호출 하실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연구 완료 가행이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뿅망치님 어서오세요 다행이다 3대0 갈 수 있겠는데 아 1개 펜갈 감사합니다 응사님 10개 펜갈 감사합니다 성공했다 아 오졌다 테란 저그 저그 위치 개쩍었다 위치 개쩍었다 위치 개쩍었다 위치 개쩍었다 형현이가 메카닉하고 내가 바이오닉하면 되나? 이따 쌍바 해야되나? 그거를 어차피 상바를 해야할 것 같은데 내가 바이탈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위치 가 린에 힘주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니까 스포스일거란 말이지 아 형님들 잠깐만 이거 끝나고 리버할게 미안해 바로 시작해버렸네 여 발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레오 설명할까요? 발탈할까요? 크라이트들 뭐하더라 어서오세요 발탈? 발탈 괜찮지 음 9시 키포스 코크 아 하시죠 그 내가 발탈할게요 오케이 네 응 응 응 입구받고 바이오할게요 나를 오케이 생각 많아질게 내가 봤을때는 다섯신은 팩을 해야될 것 같아 메카닉? 아니면 그냥 쿠베베팩? 아 한 번은 어 딱 치고 나와서 센터 장례드림만 나오면 괜찮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냥 제욱이형이랑 나랑 뮤탈 나올 때까지 입구에서 약간 와리가리만 쳐주는 식으로 성현이한테 못가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쪽에서 성현이를 포박하고 우리 쪽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뮤탈 뜨면 내가 좀 괴롭혀주면서 성현이가 탱크랑 같이 다섯시 나오는 척 하면서 제욱이형이랑 나랑 밀고 나가면서 합류하면서 이기는 사이즈 풀토 오 전스 오케이 풀토 여섯인가 봐 툭풀토 원 더그 일단은 뭐 길게 보는거네 어 길게 봐야될거 같은데 네 어차피 한명이 포막을 할거니까 그러면은 태크 팩토리 되게 빠르게 갈게요 아이고 시스 아이고 시스 아이고 토스 아 마린이 서플라이 좀 좁힐까 거기를 여기 마린 같이 나와서 벙을 내가 박아버리까 투풀토니까 여기 벙 박죠 벙 박으면 천천히 해야죠 아마 질럿 이쪽으로 올거거든요 둘 다 투게이트니까 벙을 박아버리게 그냥 우리 오는게 빡세 우리 링질럿 오는게 빡세 저 그래서 벙을 내가 좀 많이 박아버리게 오케이 오케이 이것을 볼게 어 어 온다 온다 이거 이거 이게 빡세다 이게 오케이 어어 이거 잘 막았어 이거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이거 후속은 내가 박아볼게 오케이 후속은 내가 서플라이 어 막을 수 그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아? 어 네 잘 막았어요 한 번 살짝만 남아볼게요 네 엄청 빠르게 다리겠다 어 드라우드 있다 나 드론 하나도 안잡혔어 개쩔었어 개쩔었어 진짜 존나 잘 막았어 진짜 존나 잘 막았어 와 아 나 진짜 아 투포다 여기 아 눈도 존나 잘 했다 진짜로 진짜로 낙평가 없다 저 선사오박세요 오케이 성현이가 좀 괴롭긴 하겠다 한시도 탈이겠다 그치 음 한시도 탈 갈거같아 일곱시 노테크 세금만 엄청 많게 나도 택 올려야겠지 네 형 형 일단 엠베부터 지우세요 형 엠베드 짓고 터렛 짓고 터렛 짓고 입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입구 입구가 좀 어 이제 가스 가 오케이 이거 투번컨 막아야겠다 분진에다가 형 이러면 그냥 엠베드 취소하고 팩 가세요 형 엠베드 취소하고 이제 우리한테 올거거든요. 이거 3벙 박아야될거같은데 그냥 안 뚫리지 않을까 그래도 좁아서 믿을게요 그냥 지금 이제 무조건 와요 이거 무조건 와 아 이거 박아야겠다 형 박아야돼요 3벙 서플 깨지면 이거 바로 들어왔다. SCP 좀 나와요 형 3벙? 나가는 척 할게 여기 무조건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 이거 무조건 들어와 이거 스팀 벙커 조심 아 준비 그냥 나오는 척했어 오케이 오케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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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어 나오는 척만해 박기만해 더 나아야 될거 같은데 여기 무조건 들어와요 형 무조건 누리네 막으면 됐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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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쭈가 리페어만 잘하면 될거 같은데요 오케이 또 이제 택트 치고 나가요 헉 대강 이거 시간만 걸면 괜찮을거 같은데 오케이 나 뉴탈 빠질게요 형 오케이 어차피 드라운 뚝뚱해서 못와 퍽 됐습니다 5시 털게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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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망가 아냐 막아 벙커 좋아 벙커 좋아 어 일곱시 털었어 어 일곱시 털었어 오케이 일곱시 털었어요 오케 일곱시 털었어요 일곱시 끝 오케오케 고급 치고 나가요 고급 치고 나가면 될거 같아 이거 아니다 이거 뚝뚝 박혀있네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냥 벙 다시 막으면서 제가 일곱시 다 제거할게요 네 드라운 두 마리 남았어 숲과 고급 치고 나가면 한번 어 리버다 리버 9시가 템 형 여기 2캐론 밖에 없어 바로가 바로 바로 고 고 고 고 고 고 센터 고 모아서 9시 밀면 될 것 같은데 갈까요 9시 어 뭐야 형 수캐 있어요? 어 있어 나 3방이나 있어 어 깔끔한데 오케이 다크 하나 나왔다 다크 다크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개 쩔었다 와 되게 잘 막았다 그것 때문에 이겼다 어 진짜로 좋았다 아 좋았습니다 형 좋았어요 와 깔끔했다 와 아 야 진짜 몽그 방금 11시 오는거 진짜 존나 잘 막았다니까 진짜로 멍친놈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리플 봐봐 11시 진짜로 한번 봐봐 진짜 멍친놈이었어 진짜로 어 와 이거 리플 한번 보면서 이거 풍딸 한번 해야겠다 안되겠다 와 11시 진짜로 이거 보세요 형님들 와 와 이거는 여기서 살짝 위기긴 했어 딱 질러놓는 타이밍이 수질 10릭인데 원컷 딱 시간 벌어주고 와리가리 치면서 와 움직임이 진짜 미쳐 봐봐 보라색이 저거든요 이름만 가리면 김정우야 진짜로 와 봐봐 지금 봐봐 천천히 피 없는거 딱 알고 먹고 봐봐 이것도 봐봐 봐봐 이거 죽을거 같지 누가 봐도 죽었어 이거 봐봐 얘도 와 봤어? 이거 봤어? 한번 더 나올거 같다고 리스폰이 와 진짜 가자 좋지 나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형님들 그 뭐야 리방 좀 할게요 이거 싱크 안맞는데 싱크 맞아요 지금? 맞아요 싱크? 싱크 어때요? 아이고 달다언니님 500개 스폰 감사합니다 아이고 500개 스폰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다고 스폰게임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폰게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게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빛이 어서와라 아이고 내가 잘했어 왜 언제 잘했냐 진짜 잘했죠 그 안 뚫리라 그 급한 타이밍 급한데 스팀 벙커 오지게 먹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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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달달언니님 500개 스폰게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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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벙 판단 좋았어 모이면 안 들었습니다 2벙만 받고 쨌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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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려고 했는데 상대 변경 진짜 많아보였는데 어 진짜 많았어 근데 저게 드라군이 많아서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드라군이 금막됐어 음 아이고 우리 달달언니님께서 500개 스폰 감사합니다 달달언니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지타 숙소 홍구랑 같이 써요 2인 1실인데 되게 또 홍구가 됐네요 아이고 제이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3연승을 해버리네 진짜 이거는 좋은데 팀플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팀플이 팀플을 잡고 가니까 우리 좋네 계속 이겼나 팀플 3연승했어 아 그러네 팀플이 좋네 또 리스폰 나올 것 같다고? 아 진짜로? 오늘 멜망전이야? 오토콜